아 여기는 우이천 이에요 우이천 이용 안내 뭐 편말 찍고 계단을 한번 걸어가 볼게요 꽃도 많이 화단에 심어져 있어요 쭉 가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나와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이천 어 상당히 맑아요 우이천이 맑고 이렇게 보시면 물고기들이 많이 노네요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갈땐 가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전경이 괜찮죠 사람들만 이제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쭉 한번 전경 한번 찍어 볼게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우와 여기 보시면 저게 뭘까요 저거 잉어 같은데요 잉어 잉어가 오우 잉어 맞죠 잉어 잉어가 한 마리 따로 있고 세 마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쪽 밑에도 물고기들은 놀고 있네요 오 오 잉어 잉어가 이렇게 큰 잉어가 이런데 살고 있네 아이고 이건 또 뭐죠 양 Federal Gr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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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 itious Molgey으로 BEASin costing ín꼬 오 이상한 전 blaming 종동오리가 intim을 안 잡았네요 먹을 거는 좀 더 먹녀요 자, 머리가 파르스름하니 검은색 같기도 하고 이쁘네요. 아,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자, 갈대인가요 이게? 보시면 저 한없이 올라가요, 청동오리가. 이렇게 우이천. 우이천 전경 한번 보세요. 청동오리는 혼자서 뭘 저렇게 찾으러 갈까요? 먹이를. 먹이는 조그만이 물고기들이 많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자, 다시 이렇게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. 잉어 있는 데도 다시 한번 와 볼게요. 요 밑에는 조금 노폐물들이 많이, 녹조 같은 게 많이 껴 있네요. 자, 잉어가. 잉어 있는 데는 쟤네들이 진어러미로 진어러미로 움직여서 그쪽 부위만 모래 부분이 깨끗해요. 지금 한 마리만 따로 떨어져서 노네요.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요. 천천히 제 앞으로 오고 있어요. 저쪽에는 세 마리 세 마리가 세 마리가 같이 무리지어서 놀고 있네요. 저 우이천에 이렇게 큰 잉어가 있는 줄 몰랐네요. 저쪽 무리 쪽으로 한 마리가 같이 가네요. 헤엄쳐서 무리 쪽에 합류를 하고 있어요. 오, 진짜 커요. 오, 잉어 맞는 것 같은데, 잉어. 와, 진짜 커요. 자, 네 마리가 같이 모였네요. 잘 보이시죠, 그래도? 저쪽에 보면 비둘기들도 많이 있어요. 둘러였어요. 한 13마리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참새도 오고 와, 진짜 잉어 네 마리 대박입니다. 대박. 우이천에 잉어가 살다니 어, 저 처음 봤어요. 어, 조그만 물고기들 많네요. 이거 잉어 새끼일까요? 우와 진짜 잉어, 우와 보시면 참새들이 비둘기 있는데 와서 어... 몸을 씻고 있는 것 같아요. 응? 비둘기가 혹시 잉어를 잡아먹을 수 있나요? 근데 잉어가 너무 커요. 어, 진짜 큽니다. 참새 계속 몸을 씻고 있는데 저걸 뭐라 그래요? 저걸 수영하러 왔나요? 참새가 응, 저쪽에도 있네 정말 맞췄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